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학평을 대비한 기출활용법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3월학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월 23일이죠. 그렇죠? 23일인데 3월학평은 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고3 모의고사인데요. 모든 시험은 사실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아 좀 기분도 좋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못 본 후 자극을 받아서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잘 본 다음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못 본 다음에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보는 게 좋아요. 잘 보는 게 좋아요. 3월학평이 무슨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능 성적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방학 동안에 고3 올라가는 방학 동안에 지금 1월, 2월 동안에 공부 잘했니?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약간 그런 시험인데요.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잘 봤다라는 것은 1, 2, 3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초가 아니라 3월 거의 뭐 중하순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1, 2, 3월을 잘 보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잘 본 애들이 아무래도 수능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1, 2, 3월만 공부했다 잘 열심히 했어. 그럼 수능 끝났니? 수능 무조건 잘 보니? 아니죠. 4, 5, 6, 7, 8, 9, 10. 11월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더 잘 보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월 전보다는 3월 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3월 성적이 뭐 수능 성적이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충격적이게도 한 반 정도가 3월 학평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실패한 거죠. 물론 3월 학평을 워낙 또 잘 봤다면 모를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반은 맞는 거지. 전체 학생 중에 3월보다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50% 정도, 절반 정도 꽤 많은 확률인데 통계로 보는 거예요. 통계는 항상, 통계는 과학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통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상승하는 무리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3월 학평을 잘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는 있어. 알겠죠? 기부도 좋고. 그래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출활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사실 기출만으로도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기출학습만 잘 돼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기출이 우리 교육과정만 3년이고 이전 교육과정까지 하게 되면 30년 가량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관계 있는 건 최근 10년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10년 정도의 기출들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다 풀 수 있다. 해법을 다 숙지한다. 그러면 3월 학평을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4월 학평도. 다만 이제 9평, 6평 이렇게 평가원 시험 재수행들과 결합이 되고 최상위 문제들의 난이도가 3월, 4월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진검 승부는 6평, 9평 그리고 수능입니다. 진짜 진검 승부는 수능이겠죠. 그렇죠? 그때는 변별력이 다르고 새로운 유형이 나와. 기출과 다른. 이런 데서는 이제 최상위 학생들에서 예상 문제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실력. 그렇죠? 단순히 그냥 기출만 푼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원 시험이 1등급이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3월 학평의 개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죠. 학평이라고 하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학평이라고 하는데 3월 학평, 4월 학평, 그리고 6월 평가원, 그리고 7월 학평, 그리고 9월 평가원, 10월 학평. 이렇게 학평은 4번, 평가원 시험은 2번입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들은 이 학평과 평가원 시험을 모두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딕션으로 이게 기출되었어라고 하는 건 평가원 시험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야 라고 하는 건 교육청 기출까지 포함돼. 그러나 이게 기출되었어, 출제되었어라는 거는 평가원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랑 재학생들이 같이 봐요. 평가를 하는 거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재수생들 안녕, 재학생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죠. 물론 고1, 고2도 3월 학평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 재수생들은 안 본다. 재수생들은 이제 풀어보겠죠. 풀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과목은 전범위, 시작부터 전범위야. 알겠죠? 2는 미실시입니다. 2는 4월 학평부터 실시가 되고요. 이 3월 학평은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시험. 두 가지만 잘해도 점수가 나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6평부터는 달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네, 6평부터는 진짜 킬러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예상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1등급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월 학평 물리학원의 개요. 20문항 9.65. 이건 3월 학평뿐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원 9문제, 2단원 6문제, 3단원 5문제를 지금 100% 지키고 있죠. 그렇죠? 9.65. 자기들이 물론 만든 건데 계속 9.65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점짜리 10문항과 3점짜리 10문항 합쳐서 5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45점 이상 정도면 1등급, 45점이 안 되면 2등급, 40점이 안 나오면, 40대 초반이 안 나오면 3등급, 이 정도로 대부분 잡히고 있는데 킬러는 한 3문항 정도 나오고, 준킬러는 3문항인데 수능으로 따진다면 수능 난이도의 한 60에 70% 정도 난이도밖에 안 돼. 무슨 뜻이야? 많이 쉬워. 많이 쉬운데 개념과 기출이 아직 안 돼 있잖아. 미진하잖아. 그렇죠? 재수생들은 3월 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이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은 물론 성적표에 반영은 안 됩니다만 애들이 풀어본단 말이야. 풀어봤을 때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안 나와도 등급이 높아.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좀 못 봐도 1등급이야. 그런 거에 너무 아니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되겠죠. 명심하도록 하시고. 1, 2, 3월 잘 공부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했어. 그 정도로 보시면 돼. 다만 잘 보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아. 공부도 잘 돼. 알겠죠? 기출 학습만으로도 1, 2등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지금은 개념과 기출 시즌이야. 제발 문풀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문풀은 4월 이후에 몰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부터 재수생들도 개념을 다지고 완벽한 개념을 위해서 전념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그냥 문풀부터 하려고 그래. 나중에 기본기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개념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기출의 중요성. 당연히 기출은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 공부해라. 당연한 것이고요. 평가원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 교과서에는 없지만 평가원은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봐두셔야 돼. 평가원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평가원의 언어, 평가원의 어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연력학에서 순환 과정에서 한 일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 순환 과정을 잘 보면 한 일도 있고 받은 일도 있어. 근데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뭐죠?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잖아요. 순환 과정에서 한 일 구하라고 하는데 아, 여기 한 일이구나. 그거 구하면 안 된다고.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를 구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평가원의 언어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 너희들이 모르면 공부하고도 평가원 시험은 틀리겠죠.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기출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리고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체화한다. 계속 바뀌잖아요. 수능은 진화하고 수능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진화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들이 당연히 주가 돼야 돼. 최근 3년이 우리 기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 최근 3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이전 기출, 그 이전 기출도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정과 부합하는 똑같은 범위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최근 10년 정도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킬러 문항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신 문항 중에도 킬러, 내신 킬러도 있어. 내신 킬러랑 수능 킬러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의 구조를 알아야 돼. 그리고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기출은 중요한 거야.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자. 기출학습법. 자, 기출 문제는 물리학원으로 따지면 너무 쉬운 것들 반복되는 것 빼면 한 800문제가량 돼요. 800문제 정도. 우리는 최근 기출, 최근 기출 한 10년여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들을 분석해보면 한 800문제. 정말 중복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천문항가량 나오는데 800 정도 풀면 충분한데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집들이 총망라된 걸로 보면 이제 한 800문항가량, 700에서 8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제 기본 기출 문제들이 있고 심화 기출이 있어. 쉬운 기출이 있고 고난도 기출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기출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이거 몰빵돼 있어가지고 이 초심자들, 노베이스 애들이 풀기가 상당히 불편해. 왜? 쉬운 문제, 킬러. 쉬운 문제, 킬러.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처음 공부한 애들이 기출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하니? 답답하지, 그치? 답답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의 기출 문제들 다 그냥 몰빵돼 있는 것들은 조금 공부하기는 불편해. 최상위권도 불편해. 왜? 최상위권 애들은 심화 기출 위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기본 기출이랑 심화 기출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다 두 번 풀어야 되나 세 번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 기출은 사실 한 번만 풀면 돼. 한 번만. 개념 공부하면서 한 번 정도만 딱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삼월학평 전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문제들을 풀어나가십니다. 알겠죠? 기본 기출은 삼월학평이 500문항 가량 돼요. 기본 기출이 한 500문항 가량 되고 기본 기출이 500개 심화 기출이 한 300문항쯤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 500문항은 개념 학습하면서 개념 플러스 이걸 같이 하는 거야. 개념과 병행하는 거지. 개념과 병행을 해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는데 써버리고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1회독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1회독, 1회독, 1회독이 끝이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근데 이 심화 기출은 얘기가 달라. 이 심화 기출 같은 경우는 이게 킬러문항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최소 2회독이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하반기 때도 이게 두 번 안 풀려 있잖아. 그러면 하반기 때도 풀어야 돼. 상반기 때 두 번 풀었으면 하반기 때는 필수문항만 풀면서 예상문제 위주로 가면 돼. 그래서 2회독을 필수로 하셔야 돼. 2회독. 두 번 볼 수 있게 하셔야 돼. 300문항 정도를. 그리고 해법을 이해하잖아? 인강을 듣든 혼자서 공부하든 해법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심화 기출은 암기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무슨 뭐 한국사 연표 외우듯이 태정태능 문단세 이렇게 외우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해법을 이해했으면 그 풀이법을 머릿속에 그 문제 보자마자 머릿속에 풀이법이 떠오를 수 있도록 암기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심화 기출은 어 선생님 너무 300개라고 해도 그 해법을 모두 외우는 건 힘들다. 1단원으로 그럼 국한할까요? 1단원 플러스 2단원의 전자기? 이 정도? 이게 이제 준킬러 킬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1단원과 전자기. 나머지 부분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해법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 사실 파동 파트도 난이도 높은 것들은 풀어가는 그 알고리즘을 거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1등급 만점 받는 애들은 답을 외우 답이 외워져. 기출을 한 두 번 또는 삼회도까지 하기 때문에 답이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너희들이 노베이스로 물리공부 잘 안 해본 애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외우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와서 판서하면서 가르칠 수준이 돼야 돼요. 기출 문제 300개에 대해서는. 너희들 강사가 되고 싶잖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물리강사가 되고 싶잖아. 300개 기출은 거의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답을 다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물 딱 보고 읽어보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 바로 인지 수업할 수 있을 정도. 알겠죠. 제가 기출 문제 몇 번 풀어봤을 것 같아. 해설강의만 해설강의만 최근 3년 거 있잖아요. 최근 3년 거. 해설강의만 그 애들만 3번 이상 다 했어. 다섯 번은 해본 것 같아. 다섯 번은 풀어본 것 같아. 알겠죠? 예. 이전 기출 같은 경우는 최소 10번인 것 같아. 거의 외우는 것 같아. 800문제 나는 문제를 다 외울 거. 외우고 있어. 외우는 수준이야. 그냥 보면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800개는 힘들더라도 심화 기출은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 만점 받고 싶지. 그거부터 하는 거야. 3월 학평 전에 괜히 예상 문제를 풀 필요 없어. 심화 기출 풀어. 상위권 애들은. 하위권 애들은. 하위권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최상위권이라고 내가 생각하진 않아. 아직은 많이 넘어야 될 산이 많아. 그럴 때는 기본 기출로 열심히 공부해줘. 3월 학평 말까지 그것만 잘해줘도 너희들 1년이 편해. 심화 기출은 나중에 하셔도 돼. 알겠죠? 최상위권이 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3월 말까지는 기본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4월부터 심화 기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말 정도 여름방학 전이지 여름방학 전까지 2회독 정도만 해놔도 늦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답이 다 보여. 만점까지 갈 수 있어. 수능 볼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길이 보여요. 길이. 알겠죠?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평 전에 2회독 정도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면 여름 시즌 전에 심화 기출을 2회독 그리고 7월에서 수능까지는 예상문학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다만 심화 기출 중에 내가 안 돼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름 시즌 이후로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예상문제 위주 근데 내가 여름 시즌 이후에도 내가 별로야. 3, 4등급 계속 나와. 그러면 예상문제와 기출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1, 2등급 수준까지 올라가잖아. 7월 이후에. 그러면 예상문제로만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하고 약간씩 상위권 애들이랑 중하위권 애들은 차이가 좀 생겨. 최상위 중상위 중하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약간씩 좀 다르단 말이야. 최상위 애들은 상반기 때 기출 다 끝내야 돼. 2회도까지 심하면 3회도까지 끝내고 하반기 때는 무조건 예상문제 위주로. 노베이스 친구들은 학습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 때도 기출을 공부할 수 있어. 3회독이 완료될 때까지. 특히 심화기출 같은 경우는 2회독은 필수니까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 일단 3월 학평은 최대한 잘 보려고 노력하는 거. 시험은 잘 보려고 노력할 때 너희들의 실력이 오르는 거야. 못 봐도 돼. 그건 수능 끝난 다음에 위로할 때나 그러는 거야. 그죠? 네. 시험 끝나고 위로할 때나 못 볼 수 있어. 이러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는 무조건 잘 보려고 해야 돼. 왜?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니까. 내 진짜 실력이 올라가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3월 학평전에 대신 뻘짓은 하지 말고 개념과 기출 위주로만 미친 듯이 해줘. 그래서 1등급 맞도록 노력해. 알겠지? 그러면 길이 보여. 알겠어?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학생들 많이 응원을 해주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3월 학평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3월 학평 5월 학평